의사의 손이 닿기 어려운 부위를 수술할 때 주로 의료용 로봇이 사용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뇌나 척추와 같이 미세한 부위를 수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앤피플에서는 이번에 개발된 로봇과 우리나라의 의료 로봇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키스트 의공학 연구소 바이오닉스 연구단 이운석 박사와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의료 현장에서 로봇이 도입된 게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주로 어떤 수술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국내 로봇 본격적으로 수술 로봇이 도입된 것은 2005년부터입니다. 그 후 매년 80%에 가까운 수술 증가율을 보여왔고 최근 그 증가세가 조금 둔화가 되었지만 대형 대각병들을 중심으로 많이 복음되어 있고 현재에도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뇨기과의 또는 그리고 부인과의 부인암 등과 같은 수술에 대해서는 도입 초기부터 많이 활용이 되었고 위암, 직장암 및 갑상선암 등의 시술 방법은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로봇 수술 개발 기법입니다. 또한 인공관절 수술에 활용되는 수술 로봇도 관련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술에 활용됐던 로봇들에는 그동안 어떤 한계점이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기능적인 부분과 운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으로 현재 사용되는 수술 로봇의 지름은 8mm 정도의 수술 도구를 사용하는 로봇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 도구가 접근 가능한 부분의 수술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뇌 또는 신경계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수술해야 되는 수술에는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로봇 시스템의 구성이 대형이기 때문에 초기 도입 가격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가 높게 잡혀 있어 수술 로봇의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정교한 뇌 수술도 가능한 미세의료 로봇을 공동 개발하셨는데요. 어떤 로봇입니까? 이번에 개발된 수술 로봇은 뇌의 기저부 또는 뇌화 수체에 생기는 종양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미세수술 로봇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양제거 수술은 콧구멍을 통해 뇌 기저부까지 접근하여 뇌화 수체 밑부분에 있는 뼈를 제거하여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긴 도구를 넣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좁은 공간이고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로봇은 기존 도구와 비슷한 지름인 4mm의 로봇팔 2개와 시야 확보를 위한 내시경을 함께 환부에 넣어줌으로써 시야도 확보하고 의사는 선명한 내시경 화면을 보면서 자신의 손이 환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수술을 할 수 있게 개발된 로봇입니다. 네, 지금 자료화면을 보니까 미세하게 로봇 손이 사람 손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이 로봇을 개발하시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개발된 로봇은 미세 수술을 목적으로 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체에 투입되는 기구부의 주림을, 지름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연구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카이스트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지름 4mm에 미면서 매우 좁은 공간에서 90도의 상하좌우 굴곡이 가능한 기구부를 개발하였고 본 수술 로봇의 도구 끝부분에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로봇의 동작을 구현시켜주는 모터 기구부의 크기를 소용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 결과 A4 용지 위에 두 손의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기구부를 개발하였습니다. 네, 뇌 수술뿐만 아니라 척추 수술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미세 부위를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면 더욱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수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까? 현재의 연구는 미세 수술 로봇을 위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그 원천 기술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체 실험을 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검증된 기술을 임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품화를 위해 로봇 전체의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추가 개발과 동물 실험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동물 실험이 완료가 되면 KFDA의 허가를 받아 임상 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실제 환자분들에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임상 시험 결과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KFDA의 인증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네, 이 의료 로봇을 개발하실 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함께 받고 또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고 뿌듯했던 점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본 로봇의 개발 과정에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전문가 분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에요. 개발 과정에서 매우 호흡이 좋았습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제시해주기 위해 참여하신 세브란스의 김선호 교수님께서 일반적인 공학자보다 훨씬 더 엔지니어링 감각이 뛰어나시고 경험이 많으셨기 때문에 연구 목표를 수행함이 있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효율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점이 매우 인상에 남습니다. 또한 수술 로봇의 특성상 인체의 해부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체 실험을 포함하여 관련 시료를 저희가 분석할 때 저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연구원분들이 처음에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용 로봇 기술 계속해서 발전을 하려면 어떤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네, 수술 로봇을 포함한 의료 로봇 분야는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앤 하이 리턴 시장입니다. 즉, 낙관적인 전망이 있으나 개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에서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특히 수술 로봇의 경우 매우 어려운 로봇을 개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로봇이 소중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더 개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이번에 개발된 미세 수술 로봇도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것과 같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지만 앞으로 수행해야 될 연구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 위주가 아닌 전임상과 임상시험과 같이 의료 개발을 위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 산업기술, 의료기술이 융합된 장기 비전을 가진 국가의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함께 수술 로봇의 임상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제도적인 기준과 절차가 정해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현재 수술 로봇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노력하여 현재 수술 로봇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말씀드린 투자 및 제도적인 해결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개발된 미세 수술 로봇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도 있어야겠고 지원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에스트 의공학연구소 바이오닉스 연구단의 이우섭 박사와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